한글자막 by 한효정 점 이제 살아가면 저런 증상들이 다 와도 점 우린 삶에 바쁘고 점 미식의 증상이 우린 건 건가 미식은 건가 알아보면 살아 수가게 우린 그자 영흠인 그자 영임꾸나 정흠인 정임꾸나 하여 그 시절 보냈지만은 요새 사람들은 건 허임 수가게 경헌이 옛말이 똔난 게 어때느니까 알믄 병이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여 몰란 그자 어떤 컨디션이 안 좋구랑 넘어가면 되는지 그자 저놈이 텔레비에서 박사들 나왕네 미식가야 미식가야 미식 뭐 얼굴이 우락가락 캠처 미식 경고락하니까 제라오게 다들 뱅인 줄 아람쥬 사들 그 뱅뱅 그 뱅이 죽이 그 사람마다 호설 또나게 왕 그자 증상도 어떤 사람들은 그걸 크게 그자 인혁이 알아질 만이 허영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자 지나감신가 말함신가 이영 지나가는 사람도 있잖아 힘쓰게 그는 나도 이거 이거 참 이거 매태저니 그자 자제 누우면 왈락하게 더워 이제 더운 이제 또 호성 건드려온 데 나오면 또 추워 그는 또 이제 호꼬미 시민 더워 아이고 그는 자꾸 얼굴은 그자 벌금하게 그자 이거불고 가시면 그자 탕탕탕탕띠멍 봄이 밤이 그자 좀도 아니오고 얼만이나 괴로운 시간을 보낸 중 아람쥬가 거컹해에도 그땐 아침에 일어나면 어디 일갈 때 마쳐놓으면 아이고 이거 한글러게 홍해열 미식은 이거 상황이 아니구나 영 일러래 가고 미식은 그자 난양으로 나 가슴 두드리멍 아이고 무사형 엠신고 영엠신고 영 다 그 시절을 넘겼죠 미식은 난 그런거 증상어선한 중 아람쥬가 경호니까 그럼 넘어가는거 아니오 저 박사들 얘기들이니까 미신 남자들이 미신 종로로 터듯이 강 미신 마 뭐 어때 호려내는거 이케면 게란 그걸 말을 해도 종로로 터듯이 저 종로로 터내는거지 저 박사들 혼낸 말이 미식아 호려내는거 가게 과학씨가 그런 증상이 왕 자꾸 그자 우얼도 허구 그자 잘 웃지도 아니허구 그자 탑탑허형 그자 무사형 엠신고 인혁 냥으로 속상해영허고 거민 겅을때 가족들이라도 점 좋고띠서 미식은 말로모데라도 따뜻하게 휘해주고 각시 말라는거 들어준도 허구 겅허형 그 시길 넘기련허는거지 미신이 하방 말을 해도 종로로 종로로 저 말이 바로 종로로 터내는거지 저 미신마 그거 미신 말일꼬 아이고 말을 사산디 부말사산디 고름도 잘꼬람 수닥에 워 인혁형 했더라믄 미신 홍해열을 조로가셔 폐나나나 논뱅 아니라 이 문제공 폐나나나 논뱅이 아니고 살은 몸이 나이 들어가민 건강증상에 오는 시기가 온대 내임속에 걍허형 영을때 사름마다 헛살 떠나게 오난 이거이거 점 영 방은에 이걸로 영 괴로워암구나 하민 식솔들이 영 반심있게 살펴주멩 말이라도게 혼마디 영 또또하게 해주면 좋을거 아니꼬 아게 말임이신 또또토거 언 말이셔 평소대로 곧는 말이 하면 되는거지 겨우고 나도 술하영먹으나믄 얼굴 막 불그러고 겨우고라쿠라쿠고 덥닥수왓닥 커요 겨우신마 사람이 겨울때가 그 미신거 겨우시고 견디션에 따라그레 겨우는거지 이사룸아 미신 뭐 그거 행이네 미신 저저라 견디션이나믄 아방은 푸러우 그저 자새노 난 그 증상이 오는거고 이거냥 나에 들어가민 사람들이 험번 이걸 견딜 이르래 넌 난 그건 알고 각시 점 이걸로 허영 아방 성가시게 아니엉거 그거 고맙게 생각합시다 성가시게 해탱 나가 성가심을 당헌 인간이냐 이 사람아 것도 성가심을 당헌 인간들이 당허지 원 첨나 원 별 비율을 다 맞추려니 저 박사님의 말들 도저히 난 이해가 아니가면서 이해가 아니가면서 이해가 아닌데 저게 성가시게 해 객시도 어석구게 아방 미신거 이걸로 이엉신 괴로운 일이서나 수강해 그거 하나 모르는거 저게 쫑쫑 아이고 어떠니 자인도 줄 살망도 겨고 자인도 게도 그런거 와 줄 뱅뱅 가방 오늘 감장돌로 정혐신고게 아이고 기억이 어몽강 그 줄 풀어주마 어떠니 전 감장돌랑 다 그저 묶어봄신고게 Technically fff 아 아 아 왕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